투데이 이슈 점검 서울시민이 직접 기획하고 참여하는 시민주도형 축제가 열립니다. 다같이 걷자 대공원 가을길이라는 주제로 진행이 되는데요. 2부 수도권 행정탐방 시간에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여기 한번 가보세요 코너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붉게 물든 단풍과 맑고 깨끗한 계곡을 만나볼 수 있는 곳 소유산으로 단풍여행 떠나보겠습니다. 방송 중에 궁금하신 내용 샵 공무사어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잘못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 있고요.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ES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10월 22일 수요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간 진행은 유석현 앵커입니다. 투데이 이슈 점검 시간입니다. 세월호 참사 그리고 최근 발생은 판교 공연장 환풍구 붕괴 사고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안전이 우리 사회의 최대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 자치구 가운데 최초로 강남구가 재난안전전담부서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강남구청 총목과 박철수 과장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강남구에서 재난안전과를 신설한다고요? 예, 예. 어떤 곳인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최근 국가적 참사인 세월호 침몰 사고 등에서 보듯이 여러 분야에서 애축할 수 없는 크고 작은 사건 사고로 인해 수많은 인명피해를 당함에 따라 이러한 각종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조직 개편을 통해 선제적이고 효율적인 대처가 절실히 요구되었고 또 지금까지 우리의 경우 재난과 안전을 이완화해 운영한 결과 실제 상황 발생 시 소간부서의 모호성으로 초동 대처가 미숙하거나 지휘체계 혼선 등으로 피해 확대 가능성이 커 강력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재난전담부서의 필요성을 검토해오던 중 저희 신현희 강남구청장이 민선 6기 공약 사업 중 하나로 재난안전과 심설을 약속하고 지난 7월 1쯤 한 이후에 발빠르게 준비해 4개월 만에 재난안전과를 심설하게 되었습니다. 조직 개편은 이루어졌습니까? 네, 지금 조직 개편은 11월 1일에 출범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출범도 그때 11월 1일에 같이 출범하는 거고요? 네, 그렇군요. 그동안 서울시 자치구 가운데 이런 재난안전을 전담하는 부서가 있는 구는 없었습니까? 네, 그동안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는 우리 구처럼 재난과 안전을 통합한 전담부서를 운영한 자치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안전관리와 관련한 내용은 어느 부서에서 담당을 해왔나요? 네, 우리 구의 경우는 안전건설과의 안전기획팀, 정산정보과의 도시관제팀, 치수방제과의 재난관리팀에서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했고요. 각 자치구의 경우에는 명칭은 조금씩 틀리지만 안전치수과나 치수방제과, 안전자치과 등에서 담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각 과로 나뉘어진 팀들이 새로 합쳐지면서 색과 생기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흩어진 재난과 안전, 이완화된 그런 팀들을 다양한 안전과로 한 군데로 통합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강남구가 재난안전과를 신설을 하게 되면 다른 구에도 영향을 미치겠죠? 네, 그렇습니다. 물론 최근에도 지난 17일에 발생한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 등 일련의 참사에서 보듯이 아직도 우리 사회 국가의 안전불감증이 상존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구민의 생명과 세상을 지키기 위해 이번에 재난안전과를 신설하게 되었고, 이러한 우리 구의 재난안전과의 기능과 활동을 보면서 다른 자치구에서도 재난안전전담분서를 만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벌써부터 각 자치구마다 안전도시과, 안전관리과, 안전재난관리과 등 안전관련 전담분서의 조직기편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남구의 경우에 재난안전과가 다음 달 1일부터 출범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인사도 이뤄졌습니까? 지금 재난안전과의 부서장과 팀장을 인선 중에 있고요. 전체적으로 다음 주 중이면 인사 발령안이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전담당 부서인 만큼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 재난안전과는 4개 팀 21명 인력으로 구성되는데, 이 중 전문인력이라고 할 수 있는 건축, 토목, 전기, 통신, 전산, 화생방 총 7명이 됩니다. 특히 이번 재난안전과를 신설하면서 건축, 토목, 전기 등 3명의 종원을 늘려서 관련 분야 전문인력을 더 보강시켰습니다. 강남구는 주민들을 위한 재난안전교육도 꾸준히 실시하고 있다고요? 네, 우리 부서는 재난사항 시 주민의 초기 대응력 향상과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자 주민들 대상으로 재난안전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 9월에는 논현이동문화센터에서 주민등 약 250명을 대상으로 재난및 안전관리와 사례 중심으로 재난초기 대처 요령이라든지,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실재중기 등 그런 내용을 실습을 대용으로 해서 재난안전교육을 실시한 바 있고요. 오는 10월 24일에도 역삼 1문화센터에서 주민등 약 230명을 대상으로 재난안전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런 교육은 주민들이 신청을 해서 참석을 해야 가능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홈페이지나 보는 각 동에도 알려드리고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재난안전교실이라는 것도 몇 년 동안 운영을 해오고 있다고요? 네, 매년 저희도 신청을 받아서 관내 어린이집 약 95개소, 7천여 명을 대상으로 해서 재난안전교육 전문 강사를 파견하여 찾아간 어린이재난전교육을 연중 실시하고 있고요. 강남구민회관 대강당에서 어린이재난안전 뮤지컬도 연유예 실시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교육을 실시하다 보니까 어린이와 교사,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반응이 좋아 신청이 꽤 많은 편입니다. 거기서 어린이는 초등학생들인가요? 유치원 어린이집, 어린이집에 다니는 학생들도 있고요. 대다수 어린이집에 다니는 학생들. 그렇군요. 강남구 직원들도 재난안전교육을 받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강남구에서는 직원들 대상으로 재난 발생 시 초기 대처, 위기관리 능력 대응을 위해서 아파트 화재, 건물 붕괴, 지하철 화재 등에 대한 사례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는 10월 29일에도 청담 평생학습관에서 약 200여 명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렇군요. 재난안전관리 SNS 소통방도 운영을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아시다시피 재난 발생 시에는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직원 간의 신속한 상황 전파 정보 교환을 위해 네이버 밴드의 강남구 재난안전관리 소통망을 개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기존 전화나 팩스, 이메일뿐만이 아닌 현장 사진 전송과 정보 교환을 통한 신속한 지시 및 보고 체계를 구축해서 빠른 초기 대응으로 재난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현재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강남구 안전을 위해서 애쓰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래도 어떤 부분은 정부 차원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 있을 텐데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먼저 최근 국회에 계류 중인 국가안전처 신설 등 정부 조직법이 조속히 개정되어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과 타법 간의 상호연결성 강화 같은 법률적인 문제들과 소방, 경찰 등 유관계원과의 상호협력 문제,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정립도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 업무 담당 공무원들의 전문성이라든지 전문인력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도 국가와 지방정부가 상호협력하고 정보와 노하우를 공유해 상호 긴밀하게 협조하는 부분들이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강남구청 박철수 총무과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도권의 다양한 소식 리포터의 취재로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윤지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소식인가요? 네, 요즘 가을 분위기가 점점 짙어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가을이면 정동길이라고도 불리는 덕수근 돌담길 떠올리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성 정동 돌담길이 낭만이 흐르는 야외 무대로 변신을 했다고 해서 다녀왔습니다. 2014 정동극장 돌담길 프로젝트 소식 담았습니다. 네, 정동 부근을 찾는 시민들에게는 아주 좋은 시간이 되겠네요. 네, 지난 14일부터 오는 31일까지 3주간 진행되는데요. 평일 점심과 저녁 토요일 오후에 정동극장 야외 마당에서 펼쳐집니다. 무료 야외 음악회인 만큼 근처 직장인과 시민들의 참여가 높은데요. 자세한 소개, 정동극장 공연 기획팀 신혜진 차장께 들어봤습니다. 정동극장 돌담길 프로젝트는 정동극장이 시민들을 위해서 준비한 무료 야외 음악회 시리즈입니다. 가을길, 정동길에서의 그 어울리는 아름다운 음악을 들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시작이 되었는데 올해가 첫 선보이는 프로그램이고요. 부제는 전통의 현대적 정체성 찾기인데요. 전통음악에서 출발한 동시대적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전통음악에서의 퓨전이라든지 다른 장르와의 콜라보레이션하는 그런 작업들을 라이브 무대에서 좋은 연주로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점심시간과 퇴근 시간대에 공연을 하고 있는데 점심시간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의 무대로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 주변을 산책하시면서 아주 좋은 음악을 들을 수 있어서 좋다고 얘기해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평균 관람 인원들도 마당을 가득 채워와서 계속 같이 즐겨주고 계십니다. 네, 전통의 동시대성과 확장성 차원의 다양한 창작 작업을 하고 있는 백여부인의 아티스트 만날 수 있습니다. 변주와 합주가 어우러져서 더욱 독특한 무대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무대를 만날 수 있을까요? 네, 국악과 대중음악, 또 재즈와 클래식을 포함한 여러 장르의 음악이 고전과 청춘, 낭만이라는 세 가지 주제로 진행됩니다. 바로 이번 주는 청춘을 주제로 전통의 미래를 제시할 아티스트의 무대를 만날 수 있는데요. 어떤 무대인지 들어보시죠. 정동극장 공연기획팀 신예진 차장입니다. 아무래도 전통 문법에 충실한 창작음악을 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리고 또 그런 현대화된 작업을 통해서 하는 팀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번 프로젝트 기간에 특히 주목할 만한 프로그램이기도 한데 저희가 전통 창작 아티스트를 인큐베이팅하기 위해서 다섯 팀을 선정해서 쇼퀘이스 무대를 선보입니다. 그래서 이분들 중에 두 팀을 선정해서 정동극장 기획 공연 무대에 올릴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 창작음악들을 조금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또 이 아티스트들이 스스로 성장하고 또 컨텐츠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거에 지원을 하기 위한 그런 사업들을 준비하고 있고요. 전통 창작 발견 프로젝트 저희가 100만 원의 씨앗이라는 이름으로 진행하는 이번 쇼케이스 무대는 서울 20일부터 24일까지 점심시간과 저녁시간 모두 공연을 하고요. 정동극장 야야매당에 오시면 편하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이런 일상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작은 쉼표, 서로에 대한 위로 그리고 좋은 사람과 보낼 수 있는 그런 시간, 힐링의 장조로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동극장은 지난 7월 전통 관객 100만 명 돌파를 기념하고 미래의 관객 100만 명을 향한다는 취지로 아티스트를 공개 모집했습니다. 한국 전통의 미래를 여는 이들의 무대, 그 어느 무대보다도 더욱 열정적일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경우에는 어떤 공연을 만날 수 있습니까? 네, 오후 12시 20분과 저녁 6시 50분에 구강남매가 선보이는 젊은 창작 판소리가 열립니다. 현대인들의 이야기가 담긴 판소리로 관객을 웃고 울리는 무대가 될 거라고 하는데요. 시간 되는 분들은 찾아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 이런 공연에 대한 관객들의 반응, 아무래도 좋겠죠? 네, 그렇습니다. 바쁘게 가던 걸음도 잠깐 멈추고 공연을 즐기는 이들이 많았는데요. 특히 지난주에는 연극 배우의 목소리와 무능의 해설로 듣는 고전 무능 낭독 공연도 함께 진행이 돼서 공연의 즐거움을 더했습니다. 현장 소리로 잠시 만나보시고요. 관객들 소감 들어보시죠. 하늘은 달빛이 그윽하고 정원에 꽃이 망개했네. 꽃그림자 서러움 키고 달그림자 더하네. 달 같고 꽃 같은 우리님과 맞이 앉으니 세간의 영역이야 내 알 바 아니네. 참으로 아름다운 시가 아닌가. 신랑 하림은 꽃처럼 아름다운. 자신의 신부가 지은 시를 보고 감탄의 말을 아끼지 않았다. 독특하고 목소리를 통해서 들으니까 좀 더 실감이 나죠. 다양하게 웃기니까는 옛날 미녀도 현대적인 감각으로 맛보는 것 같은데요. 되게 신선하던데요. 휴소인 것 같아요. 그 가야금하고 잘 어우러지네요. 기타하고도. 여기 점심시간에 오다 가다가 보니까 음악 좋은 게 들려서 한번 들렀었는데 퇴근하는 길에도 꼭 들르겠다 생각을 하고 있어서 오늘 한번 둘러봤는데 한국의 전통 음악을 여기서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든든하고 굉장히 좋게 생각합니다. 이런 고민들이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주는 이번 행사의 마지막 주로 손글씨로 엽서를 쏜 후 1년 뒤에 발송하는 정동극장 느린 우체통의 이벤트가 진행이 됩니다. 당분이 더욱 짙게 물든 정동돌담길에서 낭만을 느끼는 시간 가져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 무대 위에 있는 아티스트들에게도 이번 공연은 특별할 것 같아요. 네. 독특한 색과 정서를 지닌 이들 전통 창작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지만 요즘 이들이 설 수 있는 무대가 많지는 않은데요. 그래서인지 관객들과 호흡을 할 수 있어서 더욱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이번 프로젝트에 참여한 팀 한 팀 만나봤는데요. 자유국악밴드 타니모션의 공연과 또 팀원 열린 몫이 만나보시죠. 타니모션이라는 밴드는 가야금이나 검은고를 연주할 때 타니모션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 탄자하고 이모션이라는 말을 가져와서 들으시는 분들의 마음을 타고 놀겠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국악기, 태평소, 피리, 생황, 현악기인 아잼 들어서 있고 굉장히 다양한 악기 구성되어 있는 밴드입니다. 올해도 저희 악기 구성이 특별하다 보니까 음색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그러면 국악기 등으로도 음악을 만들 수 있구나 하고 즐겨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또한 주목할 만한 공연으로는 31일 오후 6시 50분에 준비된 김창환 밴드와 3인조 퓨전 밴드, 장비나이의 합동 공연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김창환 밴드와 또 전통과 현대 악기를 융합해 새로운 사운드를 선보이는 밴드, 장비나이와의 공연도 올가을에 좋은 추억을 만들어주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세한 일정은 정동국장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현지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두통탈출 펜잘쇼 시댁이 옆집으로 이사를 왔어요. 아우, 머리야. 시댁엔 애교로 잘, 두통은 펜잘로 잘. 아, 잘하면 풀리는군요. 두통에 잘, 빡의 잘, 펜잘이 딱인 거죠. 성립통의 펜잘. 안녕하세요. 민한사입니다. 자녀 성장에 있어 환경보다 중요한 게 있을까요? 서울대를 파는 신도시에서 아이들의 꿈을 키워주세요. 유학가자. 시원해. 시흥대 곳 한나비발비 캠퍼스. 시흥대 시흥캠퍼스 조성회장. 우리 1288-2600 한나. 아침 일찍 기사. 불만이에요. 오늘 화장실. 불만이에요. 차 맡기는 것도. 불만이에요. 근데 얘는 참 만족스럽단 말야. 실제 오늘 드립공은 불만 적은 차 엑센트. 2014 미국 제이디파워 신작품질조사 소형적적 1위. 엑센트 2015 출시. 현대자동차. 기대해도 좋아요. 더 멋있고, 더 부드럽고, 더 완벽해진 날이. 프레스테인리스 커브드 내셨고, 처음 만드는 초고압 한남. 오늘은 더 맛있게. 쿠쿠 프레스테인리스 고압력 커브드. 쿠쿠. 네, 스토콘 투데이 1부 여기서 마치고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개그맨 이동우 씨입니다. 사람들이 주변에서 가끔 그렇게 이야기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정말 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그때마다 저는 대답을 합니다. 할 수 없으면 어떠니. 지각장애인들은 일상 자체가 도전일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서 밥을 먹는 행위, 심지어는 화장실에 가는 행위. 그런 것들이 사실은 다 도전인 거죠. 산다는 것은 도전. 목광 높은 산을 올라가야 도전이고, 큰 바다를 건너가야만 도전이고, 그게 아니죠. 살겠다라고 하는 도전, 그 도전에 있는 희망. 이것이 같은 뜻의 단어인 것 같은데, 하루하루를 진정한 행동을 느끼면서 살고자 한다면, 바로 그 안에 대한민국의 희망과 미래가 함께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4 YTN 연중계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YTN 수도권투데이 좋은 정보 다 놓여있는 YTN SM라디오 오늘 함께하는 이 하루가 좋은 것 유익한 매니아 수도권투데이 YTN 수도권투데이 네, 수도권투데이 2부 시작합니다. 한국소비자원조사에 따르면 우리 결혼 문화에 사치 풍조가 있다는 답변이 85%가 나왔다고 합니다. 서울시에서는 소박하고 뜻깊은 결혼 문화를 이끌기 위해서 시민청 결혼식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잠시 뒤 수도권 행정단방 시간에 자세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여기 한번 가보세요 시간에는 단풍일 계절 10월을 맞아서 도심 가까이에서 단풍을 즐길 수 있는 곳 소요산 소개해드립니다. 방송 듣다가 궁금하신 내용 있다면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휴대폰 유료 문자 샷0945를 이용하시면 되고요. YTN 어플리케이션 예스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수도권투데이 2부 뉴스 브리핑으로 시작합니다. 이은지 아나운서 전해주세요. 직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오늘부터 집회나 시위 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단속 기준이 강화됩니다. 경찰청은 소음 기준이 변경된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광장과 상가 지역에서의 소음 기준은 주간 75dB과 야간 65dB로 기존보다 5dB 낮춰지게 됩니다. 해외가 성탄절 전등행사 때문에 북한에 반달을 불러왔던 경기 김포시 애기붕 전망대 등탑이 43년 만에 철거됐습니다. 해병대는 지난 15일과 16일 이틀 동안 부대병력을 동원해 18m 높이의 애기붕 등탑을 철거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병대는 지난해 11월 국방부 경기남부시설단에 의뢰해 등탑의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등대가 우려되는 기등급이 나와 철거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어젯밤 11시 20분쯤 서울 영등포동에 있는 15층짜리 빌딩 1층 마트 창고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불로 오피스텔 거주자 등 30여 명이 대피하고 6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어젯밤 9시 20분쯤 서울 청량리도에 있는 음식점 주방에서 가스레인지가 폭발했습니다. 사고 당시 음식점은 문을 닫은 데다 주방에는 사람이 없어 큰 피해는 없었지만 음식점 앞을 지나가다 62살 종호 씨가 폭발 소리에 놀라 넘어져 다리를 다쳤습니다. 지금까지 수도권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수도권에서 일어나는 모든 소식이 여기에 수도권 이모저모 이번 주에는 서울시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또 어떤 정책을 준비했는지 알아보는 수도권 행정탐방 시간입니다. 서울 시민들만을 위해서 만들어준 쉼터 바로 시민청이죠. 그 이름에 걸맞게 시민청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 김선순 시민소통기획관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 결혼 시즌인데 서울시 시민청에서 열리는 시민청 결혼식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다고요. 네, 저희 시민청 홈페이지에도 시민청 결혼식 관련 문의가 많으신데요. 간략하게 소개를 좀 해드리면 작지만 뜻깊은 결혼식을 하시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시민청 지하 2층에 있는 태평홀에서 멋진 결혼식을 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드리는 거고요. 들관료는 66,000원이고 일반 다른 웨딩홀에 사는 거하고는 엄청나게 저렴하게 자기가 주도가 돼서 어떤 나만의 개성 있는 결혼식을 하실 수 있고요. 올해까지는 매주 토요일에 한 번 딱 한 쌍만 결혼을 하실 수 있어서 지금까지 한 63분 정도 결혼식을 했고요. 내년도부터는 일요일에 한 차례 할 예정으로 벌써 내년도 상반기 하실 분들은 이미 다 신청이 접수가 된 그런 상태입니다. 경쟁이 치열하겠어요. 네, 경쟁률은 한 2대 1 정도 되고요. 사실 이제 지금 어떻게 보면 젊은 친구들 중에 시민청에서 좀 뜻깊은 특색인 결혼식을 하자 이런 분위기가 점차 확산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예비 부부 중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또 그런 뜻을 좀 확대시켜 가기도 하고요. 어쨌든 부모님들하고 함께 시민청에서 결혼하신 분들 몇 분 그 반응을 보면 너무 좋았다. 그리고 실제 결혼식 한 사례가 저희가 인터넷 생중계도 필요하면 해드리거든요. 외국에 있는 가족도 볼 수 있어서 좋았다.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트로트로 혼인서약을 하고 가족들이 옆에서 연주하는 그런 또 흥이 있는 그런 결혼식을 하신 분도 계시고요. 그 신청 조건이 따로 있나요? 신청 조건은 일단 없고요. 저희가 일단 예비 부부나 아니면 양가 부모님 중에 한 분은 서울시민이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제가 선정할 때 가급적이면 예비 부부 교육을 좀 받으신 분들을 우선하고 있고요. 이런 자꾸 뜻깊은 결혼식 취지를 충분히 좀 이해하고 공감하신 분 위주로 선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청에서는 주말에 또 장터가 열리죠? 네. 저희가 한마음산림장이라고 하는데요.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시민청에 오시면 지하 1층에 전체적으로 다 보실 수 있게 지하 1층 공간을 좀 활용해서 전체적으로 열리고 있고요. 일단 시민들께서 직접 제작하신 각종 액세서리랄지 공예 제품들 직접 전시하고 판매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본인을 사용하지 않지만 다른 분이 좀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생활지사용품도 직접 가지고 오셔가지고 저희가 그 판매하실 수 있는 판매대를 배정을 해드리면 거기서 자유롭게 판매를 하시는 그런 산림장입니다. 시민청의 대표 프로그램 토요일은 청의조아 이번 달에는 어떤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나요? 네. 매주 토요일 오후에 시민청에 오시면 뭔가 좀 재미나고 뜻깊은 소통의 장이 마련된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7번 했고요. 이번 토요일이죠. 오후 4시부터 90분간 화통, 소통, 웃음통통 소통콘서트가 진행이 됩니다. 유명 개그맨들이 나오셔서 이종훈 선생님이라 할 때 이상훈님, 송영길님 나오셔서 어쨌든 웃음으로 소통하는 이런 대담 통해서 일단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또 어떤 희노애락이 있잖아요. 그런 주제로 톱콘서트를 할 예정입니다. 사실 시민청에는 평일에 가도 다양한 볼거리, 또 즐길 거리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시민청은 어쨌든 시민이 주인이 되는 시민생활마당이라는 컨셉이기 때문에요. 토론이랄지 전시, 공연, 강좌 이런 게 항상 상설 진행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저희 서울 시장과 관련된 다양한 책자를 보실 수도 있고 필요하시면 사실 수도 있는 서울 책방이 지하 1층에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시청 건립하면서 나왔던 유물들, 그걸 전시해놓은 군기시 유적 전시실도 있고 또 친구분 연인끼리 오셔서 커피, 음료 드실 수 있는 공정무역 가게도 있고요. 또 이제 다양한 상품도 구매할 수 있게 단우리 매장도 운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청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은 저희가 시민청 홈페이지, 시민청을 일단 검색해 보시면 거기에 이제 항상 새로운 내용으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평상시에도 좀 수시로 어떤 내용들이 진행되나 보실 거면 저희 그 앱을, 시민청 앱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다양한 소식을 수시로 좀 확인하셔서 유익한 프로그램, 또 관심 있는 프로그램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달 중에도 서울시 전국적으로도 많은 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만 다음 달에도 다양한 축제가 예정돼 있다고요? 네. 10월에도 여러 축제가 있었죠. 사실 가는 가을을 아쉬워하는 듯한 그런 축제가 많았는데요. 저희가 이제 11월에 열리는 축제 몇 가지만 소개해 올리면 일단 그 서울 걷자 페스티벌이 있는데요. 걷자는 걷기하고 자전거, 이 주말이고요. 서울의 대표 거리 축제다. 시민들이 평소 못 걷던 남산 3호 터널에서 잠수교, 반포 한강 공원을 잇는 길을 좀 자유롭게 걸으실 수 있도록 하는 행사가 준비되어 있고 차가 없군요. 그때는. 네. 또 자전거로 광화문 광장에서 역시 3호 터널, 또 서초 3동 지나서 반포 한강 공원으로는 자전거로 또 타고 즐기실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신청을 받고 있고요. 사실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빨리 신청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무나 이렇게 참석하는 건 아니군요. 네. 일단 참가 자격은 사실 누구나 무료이고 참여 가능하신데 어쨌든 18세 미만이시면 보호자가 함께 하셔야 되고요. 그렇군요. 특히 자전거는 중학생 이상이어야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건 저희 축제 홈페이지에 보시면 알 것 같고요. 현재 걷기는 1만 명 예정인데 지금 7,200여 명이 접수가 됐다고 합니다. 자전거도 한 3,800여 명. 그래서 5,000명 예정이신데요. 그래서 조금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까요. 혹시 참여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거쩍 페스티벌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신청 좀 서둘러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장문화제에도 신민참여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고요? 네. 저희가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저희 한국의 김장문화가 2013년도에 유네스코의 인류 무형 유산으로 등재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거고요. 일단 11월 14일부터 16일까지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 서울광장, 광화문광장, 청계광장, 태평로 사실 이 도심 주변의 모든 광장에서 어떻게 보면 김치축제가 열리는 건데요. 시민들께서 참여하실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색김치를 배우면서 직접 만들어보는 김치 담그기 체험인데요. 12월 14일하고 16일 오전 11시하고 오후 3시에 두 번씩 운영이 되는데요. 여기에는 해당 300명 정도, 50명, 총 300명 정도 참여하실 수가 있고 일단 소정의 참가비를 좀 내셔야 되고요. 본인이 약 10포기 김장을 하시면 5포기 정도는 가져가시고 또 5포기 정도는 기부하실 수 있는 이런 식으로 좀 의미 있는 김장문화제로 진행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시 김선순 시민소통기획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It's a piece of junk. Junk. J-U-N-K. A는 쓸모없는 물건, 폐물, 쓰레기 뜻인데요. 그냥 it's junk. It's junk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A piece of junk은 강조하기 위해서 말합니다. 폐물보다 쓸모없는 폐물 조각입니다. It's a piece of junk. 한 단어처럼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 Well, I hope you never buy a piece of junk. Great job. We'll see you next time. Bye-bye. 수도권 TV. 네, 단풍의 계절입니다. 단풍 구경하러 등산 가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도심 가까이에서 단풍을 즐길 수 있는 곳이죠. 소유산으로 여행을 떠나볼까 합니다. 유철산 여행작가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여행지는 소유산이군요. 네, 수도권에서 단풍이 가장 예쁜 산입니다. 소유산은 지금 대중교통으로 바로 접근 가능한 곳이어도 더 장점이 많고요. 또 며칠 비가 오다가 오늘 날씨가 맑게 개서 더 단풍이 보고 싶은 날씨입니다. 소유산, 어떤 산인지 좀 소개를 해 주시죠. 네, 소유산은 의정부 동두 쪽에서 약간 4km 정도 북동 쪽에 있어요. 북 쪽에 있어요. 소유산의 특징이 산세가 웅장하고 좋지만 부채꼴처럼 이렇게 산세가 펼쳐져 있어요. 그래서 소유산 입구에서 보시면 부채를 펴는 것처럼 이렇게 넓게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단풍은 구경하기가 제일 좋은 산인 코스로 이렇게 꼽을 수 있어요. 그렇군요. 그리고 소유산의 특징이 단풍 자체가 빨간 게 그 특징이에요. 물론 다른 산, 선악산도 그렇고 온산도 그렇고 단풍들이 빨갛지만 소유산 단풍이 유달리 빨간 게 인기가 더 많은 이유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소유산의 소유라는 말은 어디서 나온 얘기인가요? 이 소유는 매월당 김시섭에서 시객들이 소유하다 이렇게 해서 송도삼들 하나에 소담하고 매월당 김시섭의 시객들이 소유한다 해서 이름이 따왔어요. 그렇군요. 이곳은 원래 예전에 유명한 시객들이 찾아서 머물면서 시도 쓰고 또 대화도 나누고 이렇게 했던 그런 장소로도 더 유명하죠. 소유산의 가장 큰 매력 뭘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풍을 보는데 산행을 겸해서 이렇게 부채꽃 모양의 산을 이렇게 원조맥이 산행이 되거든요. 자지암 앞에서, 자지암 조금 밑에서 왼쪽으로 쭉 올라가서 자지암을 거쳐서 다시 오른쪽으로 이렇게 쭉 타고 내려오는 형태의 부채꽃 모양 산행을 즐길 수 있고요. 4시간 정도 걷는데 산행 코스가 편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자지암 뒷부부터는 경사가 좀 많이 올라갔다가 농사를 타고 갔다가 공중공 쪽에서는 또 이렇게 내려오는 코스여서 초반에는 조금 산행 코스가, 경사가 좀 가팝니다. 자지암은 꼭 봐야 할 볼 거리라고 들었는데 좀 자세하게 소개해 주시죠. 소유산에서 가장 초입이기도 하고 소유산을 지키는 남자, 절 사찰의 그런 느낌이어서요. 자지암은 선동정왕 14년에 원회대사가 창건한 사찰이에요. 그래서 이곳은 또 원회대사도 여섯 공주를 잇기 위해서 돌을 잡던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회대사가 여섯 공주하고 결혼을 하고 다시 초막을 짓고 다시 불가의 기위에서 수행했다라는 그런 공간이 되고요. 그곳이 이제 바로 자지암이고 또 이제 여기 사라가 원회대사가 이렇게 돌을 잡고 있을 때 관세현보살이 원회대사를 시험에 들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건너온 여인들을 변신해서 유혹도 해보고 또 그걸 유혹을 물리치며 원회대사가 설법을 했다 해서 더 유명한 그런 기도 수량입니다. 자지암을 지나면 본격적인 단풍 산행 코스라고요? 네 맞습니다. 자지암을 지나자마자 이제 그 계단길이 바로 나와요. 초입부터 가파른 계단길이 나오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난간을 좀 타고 올라갔다가 그 선녀탄까지 이제 절벽 이렇게 난간급 코스로 올라가시면 그 위부터는 이렇게 이제 완만해지는 그 안봉 산행이 돼요. 그래서 하대군대에서 나안대, 의상대, 공주공, 이 능선길로 이렇게 능선을 타고 단풍 산행을 즐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가 4시간 정도의 코스지만 초입만 조금 힘들고 그 나머지부터는 이렇게 완만한 산행이어서 조금 시간, 걸음걸이 조절을 잘 하시면 무리하지 않고 또 단풍 산행을 즐길 수 있습니다. 가는 길, 그리고 주변 맛집도 좀 소개해 주시죠.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지하철 1호선이 소유산역까지 들어가기 때문에요. 거기서 내리셔가지고 이제 바로 일중으로 들어가시고 사지암으로 들어가시고 바로 연결이 돼요. 거리가 지척에 있어서 가깝고요. 근데 소유산행이 전철이 많지가 않아서 그 전철을 반드시 확인하고 타시면 좀 더 시간을 전압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차를 가지고 가실 때는 의정부에서 산봉국도를 타고 동구촌 시내를 지나시면 6km 정도 이제 더 직진을 하시면 바로 오른쪽에 소유산 관광지가 나오고 주차량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동구촌의 별묘에서 꼽히는 게 이제 떡갈비인데요. 워낙에 이곳 소유관이나 동천골 이런 곳들은 유명한 떡갈비 골목이어서 소유산 단풍산을 즐기시고 내려오시는 길에 떡갈비에 막걸리 한 잔 하시면 참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끝으로 소유산 여행정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네. 그 제일 좋은 산행코스를 말씀드리면 약 6km 정도 걷는데요. 4시간 정도 소요되고 주차장, 자제암, 하대군대, 중대군대, 상대군대, 공주봉 주차장 이렇게 돌아오는 코스예요. 그런데 이 코스가 너무 무리시다 그러면 약 2시간 코스로 해서 일주문을 지나서 공주봉 쪽으로 해서 선납탕 쪽으로 자제암으로 해서 일주문을 내려오는 약간 작은 부채꼴 모양으로 도심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단풍을 즐기시는 대로 목적이면 2시간 코스를 더 추천해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동안 여기 한번 가보세요 코너를 함께했던 우리 유철상 대표께서 오늘이 마지막 방송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 여행 작가하시니까 여행을 또 떠나신다고 들었는데 네. 맞습니다. 우리 청취자의... 조금 여행을 많이 다닐 기획이어서 부득이하게 오늘이 마지막으로 방송이 됩니다. 그렇군요. 청취자 여러분들께 한 말씀해 주시죠. 네. 여행은 먼데 있는 게 아니고요. 가볍게 준비해서 훌쩍 갔다 올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물론 목적을 두고 길게 여행을 가는 것도 좋지만 그리고 나만의 장소를 정해서 반복해서 다니는 것도 저는 힐링도 되고 좋은 여행법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가까운 곳에 꼭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두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유철상 작가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일국입니다. 프로바이오틱스 고를 땐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위에서는 쥐락 잡아주고 장에서는 펴락 풀어주고 세계의 장을 쥐락 펴락 수출하는 프로바이오틱스 세계가 주목하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쥐락 펴락 뛰어라.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마케팅 인사이트 확산차 고객관적도 AS분문 3년 2에서 1위 기념 쇠브레의 혜택 스타트 최대성량 무이자 또는 1% 초저비 행동 최종에 따라 최대 150만원 할인 마일로드 키트를 구매할 수 최대성량 무이자 행동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10월 31일까지 1분으로 제외 쇠브레의 파일리 룸즈 양치를 할 때 문질 문질 반짝반짝 반짝반짝 마사지해요 이 팀 아픈 잇몸을 직접 착용합니다. 잇몸치료와 양치를 흥분해 닦으면서 치료하는 잇몸약 빛이 부채표 동화약품 얇아지고 빠지고 가로막이 넓어지는 여성탈모 여성전용 탈모치료제 엘크라넬로 해결하세요. 엘크라넬의 알파트라디오 성분이 여성탈모의 중원행의 생성을 억제해 풍성하고 건강하게 끈적인 없이 하루 한 번 여성탈모치료엔 엘크라넬 약국에 있습니다. 여성탈모치료 여덟 여보 콘덴싱 보일러로 바꿨더니 가스비가 정말 그래 가스비만 줄어도 저렇게 좋아하던 때가 있었지 국내 최초 전기까지 만들어주는 콘덴싱 전기발전 포일러 콘덴싱 보일러 여기까지 왔다 국가대표 보일러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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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델리티 자산의 역 포탈인컴 솔루션 투자 손실에 유의하세요 네 스토폰 오늘 수제 유사 마치고 내일 오전 9시 1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박정방 기술감독 이하님 구성작가 강정영 진행의 유석현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